김유정의 노다지 1935년 조선중앙일보 신축문의 가작 입선 작품입니다. 그 해에 3월 2일부터 9일까지 5회에 걸쳐서 나누어 연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30년대 어느 금광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금이라는 물질 앞에서 사라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노다지 김유정 금음 칠야 캄캄한 밤이었다. 하늘의 별은 깨알같이 총총 박혔다. 그 덕으로 솔숲 속은 간신히 희미하였다. 험한 산중에도 우중충하고 구석벽이 웹단 곳이다. 버승만 하여도 가슴이 덜렁한다. 호랑이, 산골, 호생원 망귀는 잠잠하다. 가을은 이미 늦었다고 냉기는 모질다. 이슬을 품은 가랑잎은 바시락바시락 날아들며 얼굴을 축인다. 공부는 바랑을 모로 베고 풀 위에 꼬부리고 누웠다가 잠깐 깜빡하였다. 다시 눈을 띄었을 적에는 몸소리가 몹시 나온다. 형은 맞은편에 그저 웅크리고 앉앉는 모양이다. 성님, 인저 시작해 볼라우? 아직 멀었네. 좀 춥더라도 참참히 해야지. 어둠 속에서 그 음성만 우렁차게 그러나 가만히 들릴 뿐이다. 연모를 꽂히는지 마치 쇠에 부딪히는 소리와 아울로 부스럭거린다. 공부는 다시 옹숭거리고 쇠우잠으로 눈을 감았다. 이야기에 옷은 젖어 후줄근하다. 아랫도리가 척 나간 듯이 감촉을 읽고 떼고 쑤실 따름이다. 그대로 벗떡이려나 하품을 하고는 어드들 떨었다. 어디서인지 자박자박 사라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공부는 정신이 번쩍 나서 눈을 동굴린다. 누가 오는 게 아니오? 바람이겠지. 저들이 설마 알라고? 신청부 같은 그 대답에 저기 마음이 놓인다. 곁에 형만 있으면야 몇 년쯤 오기로 서니 그리 쪼일 게 없다. 적삼의 깃을 염미며 휘둘러 보았다. 감대 사나운 큰 바위가 반덕이는 하늘을 찌를 듯이 빗주어 솟았다. 그 양 어깨로 자질해 한 바위는 둥글둥글한 놈이 금은 구름같다. 그러면 이번에는 꿈인지 호랑인지 영문 모를 그런 험상구전 대가리가 공중에 불껏 나타나 두리번거린다. 사방은 모두 이따위 산에 둘렀다. 바람은 뻔질나게 구르며 습기와 함께 낙엽을 풍긴다. 얼씨년설의 샘물은 꼬냥 쫄랑쫄랑 금시라도 시커먼 산 중턱에서 호랑이 불이 보일 듯 싶다. 꼼짝 못할 함정에 든 듯이 소름이 쭉 돋는다. 공부는 너무 서먹서먹하고 허전하여 어깨를 어석 올린다. 몹쓸놈의 산골도 다만의 산골마다 모조리 요지경이람. 이르고 보니 몹시 무서운 기억이 눈앞으로 번쩍 지난다. 바로 작년 이맘때이다. 그날도 오늘과 같이 밤을 도와 잠철을 하러 갔던 것이다. 회양 근방에도 가장 험하다는 마치 이렇게 휘휘하고 낯선 산골을 기어올랐다. 꽁부의 드퍼리 그리고 또 다른 동무색과 초저녁부터 내리는 보슬비가 웬일인지 거칠 줄을 모른다. 붕하고 난데없이 이는 바람에 안기어 비는 낙엽관께 몸에 부딛고 또 부딛고 하였다. 모두들 입 벌릴 기력조차 잃고 대고 부들부들 떨었다. 방금 넘어올듯이 덩치 커다란 바위는 머리를 불숭 내대고 귀를 막고 막고 한다. 그 놈을 끼고 캄캄한 절벽을 돌고 나니 땀이 등줄기로 쭉 내려 흘렀다. 게다가 언제 호랑이가 내리는지 알 수 없음에 가슴은 펄쩍 두근거린다. 그러나 하기는 이제 말이지 용케도 해먹긴 하였다. 아무렇든지 다섯 놈이 서른 길이나 넘는 암꿀에 들어가서 한 시간도 채 못되자 감은 광석을 말합니다. 감을 두 포대나 실이 따올렸다마는 문제는 노넘의 기회에 있었다. 어떻게 이 놈을 나누면 서로 억울치 않을까? 공부는 금점에 남다른 이력이 있는지 만치 제가 선뜻 맡았다. 부피를 대중하여 다섯 목에다 차례차례 매진매짓 골고루 노놨던 것이다. 한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놈이 또 있을까? 이거 일터면 노는 건가? 어두운 구석에서 어떤 놈이 이렇게 쥐어박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쟀다하는 웃기를 보이느라고 가르침을 배하는다. 그럼 공부는 하아 어이없어서 그쪽을 뻔히 바라보았다. 이건 우리가 늘 하는 격식인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개정을 부릴 것이 아니다. 아니 요게 내 거야? 그럼 누군 감비락을 맞았단 말인가? 아니 이 구덩이를 먼저 낸 것이 누군데 그래? 누구고 쇠고 알 게 뭐 있나? 거미선이 닦고 따스니 노놨지. 알 게 없다? 내가 없어도 너가 왔니? 이 새끼야. 이는 숭맥볼의 꿀떼지 제 욕심 체기로 넘어 먹자는 거냐? 바로 이 말에 자식이 욱하고 들이듬볐다. 무제한 두 손으로 공부의 멱살을 잔뜩 움켜쥐고 흔들고 지랄을 한다. 공부가 채수가 작고 존팽이라 쳐들고 한창 야뻔 모양이다. 비를 맞아가면 숨이 콩 맥히도록 시달리니 공부도 화가 안 날 수 없다. 저도 모르게 어느덧 감색을 손에 잡자 놈의 골통을 패뜨렸다. 하니까 이놈이 꼭 황소같이 휙 하더니 공부를 피어난 돌 위에다 집어때렸다. 그리고 깔고 앉더니 대뜸 벽체를 들어 곁갈비떼를 휙 하도록 아주 몹시 조였다. 죽질 않기만 다행이지만 지금도 이게 가끔 도저히 몸을 못 쓰는 것이다. 다음에는 왼편 어깨를 댄뚝 맞았다. 정신이 다 아찔하였다. 험하고 깊은 산속이라 그대로 죽여버릴 작정이 분명하다. 세 번째는 또다시 가슴을 겨누고 내려올째 인제는 꼬박 죽었구나 하였다. 참으로 지긋지긋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그때 천행이랄까 대문짝처럼 크고 억센 덮퍼리가 비호같이 날아들었다. 잡은 참 그놈의 허리를 뒤로 두 손에 쥐어들더니 산빗할로 내어 던져버렸다. 그놈은 그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내 모른다. 공부는 곧바로 감석과 한꺼번에 덮히리 등에 엎혀 마을로 내려봤던 것이다. 현재 공부가 갖고 다니는 그 목숨은 덮퍼리 손에서 명주를 받은 그때의 끄트머리다. 덮퍼리를 형이라 불렀고 형의 제공을 깎듯이 하는 것도 까닭없는 일이 아니었다. 이 산골도 그 녀석의 산골과 또 흐름없는 흉측스러운 낯짝을 가졌다. 한 번 휘돌아보니 몸부림치던 그 경상이 다들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공부는 담배를 빡빡 피우며 시름없이 앉았다. 몸 좀 녹여서 이제 시적시적 해볼까? 덮퍼리도 추운지 떨리는 몸을 툭툭 털며 일어선다. 시작하도록 연모는 차비가 다 된 모양 저편으로 가서 훔쩍훔쩍 하더니 벼랑에서 막걸리병과 돼지다리를 꺼내들고 이리로 온다. 그래도 좀 내겅은 해야 할걸? 하고 그는 병마개를 이로 뽑더니 에이 그냥 먹세. 언제 데워 먹겠나? 데웁시다. 글쎄 그것도 좋고 근데 불을 놓았다가 들키면 어쩌나? 저 바위 틈에다 가리고 핍시다. 아우는 일어서서 가랑잎을 긁어모았다. 형은 더듬어가며 소나무 삭정이를 뚝뚝 꺾어서 한아람 안았다. 병풍과 같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틈이 벌었다. 그 속으로 들어가 그들은 불을 놓았다. 그 맛 좋다이. 형은 한 잔을 쭉 켜고 그나 하였다. 칼로 돼지고기를 첨에 들고 쩍쩍 씹는다. 아까 술집 개집 봤나? 왜 그리오? 어떻든가? 아주 똑따떼. 고거 참. 하고 그는 눈을 불빛에 꿈벅거리며 역싱글싱글 웃는다. 일년면 열두당 줄창 돌아만 다니는 신세였다. 오늘은 서로 내일은 동으로. 조선천지의 금전판치고 안이 찝쩍거린 데가 없었다. 언제나 나도 그런 개집 하나 만나 살림을 좀 해보는 거 하면 무서운 무거운 한숨이 절로 안 날 수 없다. 그 개집 있는 게 헐 한결 낫겠더군. 하고 저도 열정을 만큼 시풍스러운 소리를 하니까 글쎄요. 하고 꽁보는 그 얼굴을 많이 쳐다보았다. 이날까지 같이 다녀야 그런 법 없더니만 왜 별안간 개집 생각이 날까? 별일로군. 하긴 저도 요저음으로 부쩍 그런 생각이 무럭무럭 안 나는 것도 아니지만. 가을이 늦어서 그런지 호랍이 마주 앉기만 하면 나는 건 그 생각뿐. 성님 장가들 나오? 어디 웬 개집이 있나? 글쎄? 하고 꽁보는 그 말을 제치다가 얼른 이런 생각을 하였다. 제 누이를 주면 어떨까? 지금 그 누이가 충주 금방 어느 농군에게 출가해 자식을 둘씩이나 낳았다마는 매우 반반한 얼굴을 가졌다. 이걸 준다면 형은 무척 반기겠고 또한 목숨을 구해준 그 은혜에 대하여 손 씻이도 되리라. 형님 내 누이를 주라오. 누이? 썩 이쁘. 형님이 보면 아마 단박 반하리다. 덮어리는 다음 말을 기다리며 다만 벙벙하였다. 불빛이 이글래글하고 금붉은 그 얼굴에는 만족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누이에 대하여 칭찬은 전일부터 많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속증으로는 설메시 생각이 달랐으나 차마 이렇다 톳을 치는 못했던 것이다. 어떻소? 글쎄 그런데 살림하는 사람은 그리 되겠나? 하며 뒤심은 두면서도 어정쩡하게 물어보았다. 그러고들 껍적하고 술을 따라서 아우에게 권하다가 반이나 엎질렀다. 그야 돌려빼면 그만이지 누가 무얼을 토요? 공부는 자신이 있는 듯이 이렇게 선언하였다. 덮어리는 아주 좋았다. 팔짱을 딱 지르고 눈을 감았다. 나도 이젠 계집아나 안아보는구나. 아마 그 누이란 썩이 이쁠 것이다. 호동통하고 아양스럽고 이런 계집애 틀림없으리라. 그럴 필요도 없구만은 그는 벌떡 일어서서 주춤주춤하다가 다시 펄쩍 앉는다. 언제 갈려나? 가만히 있어. 이거 해가지고 내일 갑시다. 오늘만 잘되면 내일로 곧 떠나도 좋다. 충청 돌아야 강원도 역경을 지나 7,80리길 걸으면 그만이다. 내일 해껏 걸으면 모레 아침에는 누이집을 들러서 다른 금점으로 가리라 예정하였다. 그런데 이놈의 금을 언제나 좀 잡아보는지 아득한 일이었다. 필요 먹을 거 언제쯤 재수가 좀 터보나? 공부는 뜯고 있던 돼지 뺑다귀를 내던지면 이렇게 한탄하였다. 염려 말게 어떻게 되겠지? 오늘은 꼭 노다지가 터질 테니 두고 버려나? 자키 좋겠소? 그러거든 그만 들어앉읍시다. 이럴 말인가? 이거 참 할로러스를 하나 이제 말이지. 그들은 몇 번이나 이렇게 자위했는지 그 수를 모른다. 내가 곧 노다지를 만나든 내가 만나든 둘이 똑같이 나눠가지고 집을 사고 계집을 넣고 술도 먹고 편히 살자고 그러나 여태껏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 매양 헛소리가 되고 말았다. 다 울 때도 있겠지. 이제 슬슬 가버려나? 덮으리너 선뜻 일어서서 바랑을 짊어 매다가 꽁불을 바라보았다. 몸이 또 도지는지 불 앞에서 오르르 떨고 있는 것이 퍼거나 쳐거나 했다. 여보게 내 혼자 해가지고 올게. 불이나 쬐고 거기 있으려나? 뭘 갑시다. 꽁불은 꼬물꼬물 일어서며 바랑을 매었다. 그들은 발로다 불을 비벼 끄고는 거기를 떠났다. 산에 골을 엎이 서시 돌아오는 새끼리 놓였다. 좌우로는 솔, 잣, 밤, 단풍 이런 나무들이 울창하게 꽉 털어막혔다. 그 밑으로는 자갈 아니면 불통바위는 예제없이 마냥 뒹굴었다. 한가시 검은 그 암흑 속을 그들은 떠듬고 기어오른다. 풀숲의 이슬로 말미암아 고위는 촉촉이 젖었다. 다리를 옮겨 놓을 적마다 철석철석 살에 붙으며 창기운이 쭉 끼친다. 그리고 모진 바람은 언질 불어내린다. 부응하고 능글차게 낙엽이 불어내리다가는 뻥하고 대할지게 길을 북슨다. 공부는 덧풀이의 뒤를 따라오르며 달달 떨었다. 이게 지랄인지 난장인지 세상에 짜장 못해먹을 건 검증 빼고 다시 없앨다. 검이 다 무엇인지 요짓을 꼭 해야 한다. 게다가 검뜻하면서도 두들겨 죽이는 것이 일. 참말이지 검쟁이 치고 하나 순한 놈 못 봤다. 몸이 결릴 적마다 지겹던 과거를 연상하며 그다 그는 다시 그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자 맞은편 산수풀에서 큰 불이 얼른하였다. 호랑이 이렇게 놀라고 덧풀이 허리에가 덥슥 달리며 저게 뭐요? 하고 따르르 떨었다. 뭐? 죽어? 아니 지금은 없어졌네? 그게 눈에 어려서 했거지 뭐야? 덧풀이는 심심히 대답하고 천년설에 올라간다. 다구진 그 태도에 좀 안심이 되는 듯 싶으나 그래도 썩 편치는 못하였다. 왜 이리 오늘은 대고 겁만 드는지 까닭은 모르겠다. 몸은 매시근하고 열로 인하여 입이 바삭바삭한다. 이것이 웬만하면 그럴 리 없으리던만 자네 안대갔네 내 등에 엎이게 하고 덧풀이가 등을 내대일제 그는 잠자코 바람위로 넙죽 엎였다. 그래도 깃소리 없이 덜렁덜렁 올라가는 덧풀을 굽어보며 실팩한 그 몸이 여간 부러운 것이 아니었다. 봄변내리는 복중처럼 시끈거리며 이마에 땀이 쫙 흘러설 그때야 비로소 덧풀이는 산마루턱까지 이르렀다. 꽁불을 내려놓고 땀을 씻으며 후우 하고 숨을 돌린다. 이제 얼마 안 남았겠지? 조금 내려가면 요 아래에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 마을에 뜨른 것은 바로 오늘 점심때이다. 지나서 그냥 가리하다가 뜻하지 않은 주막 주인 말에 귀가 번쩍 띄었던 것이다. 저 산 넘어 금점이 있는데 금이 북북 쏟아지는 화수분이라고. 요즘은 화약허가를 내가지고 완전히 일을 하고자여 부덕이 잠시 휴강 중이고 머지않아 다시 시작할게다. 그리고 금 도둑을 맞을까여 밤낮 구별 없이 감시하는 중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밤중에 누가 자지 않고 설마 하고 덧풀이는 덜렁덜렁 내려간다. 꽁불은 그 꽁무니를 쿡쿡 찔렀다. 그래도 사람의 일은이 물은 모른다. 좌우 곁으로 살펴보며 살금살금 살이어 내려온다. 그들은 5분쯤 내렸다. 따는 커다란 구덩이 하나가 딱 내다랐다. 산 중턱에 집더미 같은 바위가 놓였고 그 옆으로 또 하나가 놓여 가다리졌다. 그 가운데다 삐듬한 돌장벽을 끼고 구멍을 뚫은 것이다. 가루는 한 발 좀 못 대고 길이는 약 서발가량. 성냥을 그을해보니 깊이는 네 길이나 넘겼다. 함부로 쪼아먹은 구댕이라 끝이란 놈의 군부력도 똑똑히 못 치웠다. 잠체를 염려하여 그랬으리라. 사다리는 모조리 떼가고 밍숭밍숭한 돌벽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다시 한 번 사방을 둘레둘레 돌아보았다. 지척을 분감기 어려우나 필경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음을 놓고 바람에서 관소를 꺼내어 불을 데렸다. 덕풀이가 먼저 장벽에 엎뒤어 뒤로 끼어내린다. 꽁부는 불을 들고 조심성 있게 참참히 내려온다. 한길쯤 남았을 때 그만 발이 찍하고 덕풀이는 떨어졌다. 우웅 하고 묻으니 골탕을 먹었으나 그대로 쓱싹 일어섰다. 동이터기 전에 얼른 검을 따야 될 것이다. 여보게 아우 나는 어딜 따라냐? 글쎄요 가만히 계시오. 아우는 불을 들이대고 줄맥을 한 번 쭉 훑었다. 검점이래는 난다 긴다는 아달맹이 검쟁이었다. 썩 보더니 복판에는 동이 먹어 들어가고 양평가생으로 차차 줄이 생하는 것을 알았다. 성님은 저편 구석을 따오. 아우는 그렇게 지시하고 저는 이쪽 구석으로 왔다. 그러나 차마 그 틈박이로 들어갈 생각이 안 난다. 한길이나 실이 되도록 쌓아올린 동발이 금방 넘어올 듯이 위험했다. 밑에는 좀 잔도를 쌓아나 그 위에는 제법 굵직굵직한 놈들이 얹혔다. 이것이 무너지면 깽소리도 못하고 치여 죽는다. 공부는 한참 생각했을 때 별 수 없다. 낯을 찌푸려가며 바랑에서 망치와 탈해징을 꺼내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파먹은 놈에게 움푹 들어간 것이 일커녕 몸 하나 놓을 데가 없다. 마지못해 두 다리를 동발개로 쭉 뻗고 몸을 고 험패기에 착 엎뛰어 망치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돌에 뚫린 석혈구댕이라 공기는 더욱 쾅하였다. 징 때리는 소리만 양쪽 벽에 무겁게 부딪힌다. 팡팡! 이게 몹시 귀에 울린다. 그 반 한 시간이 넘었다. 그들은 버력같은 망감 이외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다시 5분이 지난다. 10분이 지난다. 막 그때다. 공부는 땀을 철철 흘리며 좁다란 것 틈에서 감 하나를 손에 따들었다. 헐 없이 작은 목층 같은 그런 돌팍을 엎드린 겉에 불빛에 비치어 가만히 뒤져보았다. 번들번들한 놈이 그 광채가 대우 혼란스럽다. 혹시 연철이나 아닐까? 그는 돌 위에 눕혀놓고 망치로 뚜드리며 깨보았다. 좁채에서는 쪽이 잘 안 나갈 만치 쫀득쫀득한 금돌. 그는 다시 집어들고 눈앞으로 바짝 가져오며 실눈을 떴다. 얼마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무작정으로 가슴은 뚝딱거리고 마냥 들렌다. 이 돌에 박힌 겉만으로도 모름 몰라도 하치 열량증은 넘겠지. 천원 천원 그 뭔가 뭐야? 덮어리는 이렇게 허둥지둥 달게 들었다. 노다지 하고 풀죽은 대답. 응? 노다지? 하긴 무섭게 덮어리는 우뻑지법 그 돌을 받아들고 눈에 들이댄다. 척척 휘만치 들이박힌 검. 우리도 이젠 팔자를 고치느나 그는 급적급적 엉덩이 춤이 절로 난다. 이리 나오게 내 땀 새. 그는 아우의 몸을 번쩍 들어내놓고 제가 대신 들어간다. 역시 동발개로 다리를 쭉 뻗고는 그 틈박에 덥석 엎뒀었다. 몸이 워낙 커서 좀 둥개이나 아무렇게도 아우보다 힘이 낫겠지. 그 좁은 틈에 탈해징을 꼽아봤고 씩씩하고 망치로 때린다. 공부는 그 앞에 서서 시무룩하니 흥을 지었다. 금점밀로 할지면 제가 선생님이요. 형은 제 지위를 받아왔던 것이다. 무얼 안되고 푸뚱이가 어죽대는가. 돌종하나 변변이 못될 것이. 그는 형의 태도가 심산치 않음을 얼핏 알았다. 금을 보더니 완전히 변한다. 저 꽃갱이 좀 집어주게. 형은 고개도 안이들고 소리를 뻑지른다. 아우는 잠자코 대꾸도 아니한다. 사람을 너무 약보는 그 꼴이 썩 안이 꼬었다. 아 이 사람아 꽃갱이 좀 얼른 집어줘. 왜 저리 정신없이 섰나. 그리고 눈을 딱 불어뜨고 쳐다본다. 아우는 안말랑코 저편 구석에 놓인 꽃갱이를 집어다 두었다. 그리고 어디 크니 다시 섰다. 형이 무람없이 굴면 굴수록 그것은 반드시 시위에 가까웠다. 힘이 좀 있다고 주제넘게 끄덕이는 그 화상이 안 무너리가 시면 쉬었지 그냥은 못 볼 것이다. 또 딴 내. 내 기운은 어떤가. 형은 이렇게 주적거리며 꽃갱이를 연상 내려 찍는다. 마치 죽통에 덤벼드는 돼지 모양이다. 억척스럽게도 손뼈만한 감을 두 쪽이나 따냈다. 이제는 악이 아니면 세상 없어도 더는 못할 것이다.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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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억센 주먹에 굳은 통이 다 벌컥벌컥 나간다. 제 힘을 대우 자랑하는 형을 이었고 바라보니 또한 그 속이 보인다. 피렁고의 노다지를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 내가 있는 것을 몹시 끌이겠지 하고 소옥을 태운다. 이것 봐. 자네 같은 건 골백 와야 소용없네. 하고 또 뽐낼째 가슴이 섬뜩하였다. 앞서는 형의 손에 목숨을 구애받았으나 이번에는 갔던 산골에서 그 주먹에 명을 도로 끊을지도 모른다. 그는 형의 주먹을 가만히 내려보다가 가엾시도 앙상한 제 주먹에 대조하여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만 속이 바르러 떨릴 뿐이다. 그러나 공부는 기급을 하여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아이쿠! 하고 불씨의 비명과 아울러 와르러 하였다. 싸우는 동발이 어찌하다 중턱이 흘리었다. 모진 돌들은 덮으리의 장단짐의 넓적다리 엉덩이까지 그대로 엎눌렀다. 살은 물론 어스러졌으리라. 그는 엎드려진 채 꼼짝 못하고 아픔에 못 이기여 끙끙거린다. 그러나 죽질 않기만 요행이다. 바로 그 위의 공중에는 싱그럽게 커다란 돌들이 내리구르자 그 밑을 바친 불과 조그마한 조각들에 걸려 비쳐 못글러내리고 간댕거리는 것이었다. 이 돌만 내려치면 그 밑에 그는 목숨은 고사하고 옥살이 될 것이다. 여보게 내 몸 좀 빼주게. 형은 몸을 못쓰고 죽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한다. 그리고 또 아우 나 죽네 응? 하고 더욱 애를 끊으며 빌붙는다. 고개만 겨우 들었을 따름 그 외에는 손조차 자유를 잃은 모양이다. 아우는 무너지르는 동발을 쳐다보며 얼른 그 무리마트로 다가선다. 발 앞에 놓인 노다지 세 쪽을 날색의 손에 잡자 도로 얼른 물러섰다. 그리고 눈물이 흐른 형의 얼굴은 돌아도 안 보고 그 발로 허둥지둥 장벽을 기어오른다. 이놈아 너무 기어올라 벼락같이 악을 쓰는 호통이 들리었다. 또 연하여 우지껀뚝딱 하는 무서운 폭성이 들리었다. 그것은 거의 거의 동시에 일이었다. 그러고는 좀 와스스하다가 잠잠하였다. 그때는 벌써 두 길이나 넘어 아우는 기어올랐다. 군문까지 다 나왔을 때 그는 머리만 내밀어 사방을 두근거리다 그림자까지 사라진다. 덮풀이의 형체는 보이지 않는다. 침침한 어둠 속에 단지 굵은 돌멩이만이 쫙 흩어졌다. 일종 마구리의 타단함은 화로불은 바야흐로 질듯 질듯 끔벅거린다. 그리고 댄바람이 에에 하고는 군문께서 모래를 쫄악쫄악 들이뿜는다. 하... 이걸로 끝이네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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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